뭔데 하고 들어오니까 상희가 그때 CCTV를 화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지? 찍고 있으면서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눈이 너무 아프고 나 이거 보는 것도 귀찮다 막 아우 야 이거 하나 소요라 그러고 내하고 뚜껑냈어 중간에 나갔고 그치? 한 몇 폐로 나갔어 나가고 우리가 밖에서 한 2시간을 있었어 2시간 정도 있다가 이걸 다 찍고 나와가지고 상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언니 자기가 인스타에서 어떤 사람한테 연락을 받았대 DM을 받았대 뭐 뭔 DM 그러니까 민들렉싱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있대 자기가 민들렉싱터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민들렉싱터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뭐 그래서 이런 CCTV라든지 이런 거를 그 사람한테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네가 언제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 안 됐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다 넘긴다고 말이봐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 얼마 알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신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 번 세 번을 걸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 니 잘 아는 사람인가? 언니 내가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영향력도 있고 저기 민들렉싱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때는 소장님 그렇게 적었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영향이 있는 사람 네 민들렉싱터 그러니까 음냐 이렇게 이모 이쪽으로 넘기면 이 사람은 다 알아서 이런 거 올려가지고 민들렉싱터에 대한 좋은 것도 하고 다 할 거다 잠깐만요 여기서 소장님은 그때 그렇게 들으셨다면요 형님은 그러면 항상 이씨가 찬양한 거라 지금 그걸 다 보셨다는 거예요? 일단은 다 보셨죠 밖에 나가고 다 보셨잖아요 자기가 다 보고 근데 아까는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cctv를 누가 이 직원들이 내가 그 저 뭐여 다른 사람한테 유출했다니깐 5명 외에는 나는 몰라요 그래요? 어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은 미만이 싫어서 내가 거기에 가서 아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사람이 있는 게 하나가 없대 지갑을 때 철척할 수 있잖아 네 그 말은 다른 사람이잖아 다섯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의심하는 게 황당해지네 그러면은 지포라씨 그 문제는 이 사람이 자꾸 우리 당신들 보면 그 저 뭡니까 뭐 어디 보면 뭐 글 써갖고 내 보고 뭐 뭐 왜 유출해서 이런 말 쓰지 말고 예? 말이 지금 맨날에만 안 맞아요 그걸 고발하래요 잠깐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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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죄송한데요 이걸 고발하고 그럴 부분으로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지금 안 맞는 게 아니라 형님은 지금 모르신다 했고 맞고요 이분의 말씀은 황당해를 보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 황당해를 보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지금 안 맞는 게 없고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당사자가 없는데 이름이 나와가지고 오늘 제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니까요 라이브로 지금 지금 이름이 또 나왔어요 제가 책임줄게 황당해 이름 나오면 황당해 이름은 내가 책임줄게 일단 그러면 그러면 황당해 이름은 지금 그분이 의심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황당해 이름은 아니 지가 동의를 안 했다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촬영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상담받았다 진짜 그러니까 해 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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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근데 다 아쉬워놓고 왜 자꾸 모르세요 압니까 모르요 모르는 내가 알아서 모르세요 당시만요 당시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형님 이야기는 형님과 여기 그 김수동 소장님 두 분은 그걸 어 cctv랑 나는 cctv를 두 사람한테 안 보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 같아요 두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형님부분이 좀 이해를 잘못하시는 분이 뭐냐면 형님이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봤을 때 형님도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이도 유출 안 했어요 내한테는 그러니까네 오바나가니까 고발해야 차라낸다 황상희씨가 형님한테 유출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황상희씨도 내가 황상희가 어저께 전화했어요 했어 안했어 내가 그럼 황상희씨는 지금 자기가 안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찍은 사람을 한 사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잠깐만요 부계정은 어차피 제가 고발조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의 절도범으로 몰렸거든요 여기 서현수사인 살아계실 때 지인분들에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절도범으로 밀린 거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인스타 부계정은 아시다시피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계정이 황상희님이 그 이 처음에 이제 올라온 거 지금 문제가 됐었던 그 동학방 대표하고 정미의 황영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분들 오셨을 때 네 그 이 단독방 내용이 유출되었어요 네 그죠 이게 제 두 개정에서 이 사람들이 끌어 이 이 카톡 내용이 여기다가 두 개정에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체로 녹화도 끊어요 잠깐만 녹화도 끊어요 녹화도 끊어요 녹화를 해주세요 네 연락사 하는 쪽으로 이 분들이 넘기려고 했다로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정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단독방 내용을 쭈꾸미님이 쭈꾸미님한테 캡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제가 아까 쭈꾸미님 핸드폰으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쭈꾸미님이 캡쳐해가지고 저한테 전송이 됐고요 잠깐 그러면 쭈꾸미님이 쭈꾸미님이 여기 후교점에 올라있는 속내용을 쭈꾸미님께를 캡쳐해가지고 쭈꾸미님이 받아가지고 후기한테 줬다는 그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그런 가능성이 거의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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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형님 여기는 모든 걸 다 얘기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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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확실한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가능성으로 이야기 하세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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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이탈을 위해 나도 받았는데요 그럼 부모님한테 그 내용을요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형 뭐 왕을 합니까 아저씨가 보내라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이고 말 안하였어 아이고 말 안하였어 아이고 말 안하였어 아이고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캡쳐하는 거 멋있다 하니까 잠깐만 얘기하시면 돼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 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알아듣지 왜냐면 말씀은 계속 봐봐요 그 동물권연대에 부가의 참여정원단체 애들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좀 아이들이 간절하게 돌봄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영본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돼 처음 듣는 내용인데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님 이분들 입장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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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보도 와주시고요 대표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실 분명을 들으신다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 연대에서 물론 이쪽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연대는 지원을 했잖아요 이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동물연대는 그분을 지원을 했냐 그분을 지원을 했냐 누굴 지원을 했냐 적임자로 막 맞기 아니지 잠깐만 오해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푹시라고요 그 부분도 잘못된 거죠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잘못된 거죠 잠깐만요 제 대표님 이렇게 오해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요 나한테 지원을 한 게 아니죠 지금 단순화를 생각을 한 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이제 봐봐 라이브를 라이브를 시작을 한 이유는 지금 이 동물권연대 서윤숙 소장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가득이 된 그 내용에 대해서 영문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진실을 좀 들어보고자 한 거고 우리는 뭐냐면 동물권연대에서 윈들레신터를 어떻게 돕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뭐 옛사람밖에 안 돼요 이런 내용은 네 대표님 제가 이 자리 서윤숙 소장님을 공격하는 부계상인데 잠깐만요 누구 서윤숙 소장님을 공격하던 부계상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은 이거라니 있잖아요 대표님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편하게 된다는 얘기 대표님 제가 이분 대표님과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동물연대칩도 오해를 푸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동물연대칩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지점에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부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그 카테고리를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아까 생각한 지원은 잘못해 말이고 적인자로 그분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계속 계속 이렇게 모든 걸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두셨지만 그게 오해가 쌓이신 거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인들이 더더군다나 절도로 계속 몰려서 차단된 거는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동물들한테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했냐면 잠깐만 잠깐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고 오해를 푸는 거는 개인 간의 오해고 그거는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개인 간의 오해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전 이후로 나눠서 2개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잠깐만요 있으면 잡아야죠 지금 이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게 된 이유는 동물년대 측에서 지금 계속 억울해 하시잖아요 본인들은 목적사업을 한 분인데 이분들은 왜 동물년대 측에다 이렇게 모든 책임을 그리고 대표님도 계속 이름을 오르내리고 그래서 제가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도 동물년대 측에 있는 오해 부분을 풀어주고 싶었고 또 이분들이 원하는 그 요구사항도 동물년대 측에서 울다 우리는 대체니까 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략으로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는 곳이라 일단은 그래야 얘기를 어느정도 소통이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짧게 해주세요 정리를 좀 짧게 해주세요 아 영모라든지 주행사항을 다 얘기하나보다 얘기가 안 좋아 제가 영모라든지 영상에는 소유주에게 법적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구계정이 이렇게 올리죠 네네 그리고 잠깐 사건 영상을 지금 구계적인게 동의를 받았다 그 말은 소유주 그러면 그러면 김수동 소장입니다 형님이 지금 허락한 적 없으신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저 부계정이 있어 그 거지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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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라도 부계정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부계정한테 지인분이 억울하니까 내가 부계정한테 자료를 줬다 이렇게 말하신 적 있으세요? 상이한테 동의했다고 동의했다고요? 억울한 사람이 있으니까 풀어주라고요? 그게 지금 그 시기가 레이 대표의 억울한 부분을 그게 아니고 그 뜻이 아니고요 소장님은 여기에 문들레에 그 뭐 이방문제라든지 뭐 소원 뭐 이런거 있잖아요 전발공사 그런거 소장님 그런거를 말을 똑바로 하셔야 되죠 이게 중요한거에요 그냥 그거를 이야기하시는거에요 제가 제가 제작은거는 어느 분이 그런가 근데 자꾸 연계를 지으려 하는데 그게 확실한게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뭐 연결을 지은게 아니라요 이분이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아니니까 경찰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거는 이분들이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확인할게 안 넘겼다 있잖아요 보빈님 그거는 끼지 마세요 근데 아 끼지 말고 안 끼지 말고 안된다 하면 건물이 와 그걸로서 끝나세요 형님 이분들은 그게 궁금하니까 아니 전문에 안 했다 형님 네 형님 질문을 하시는데 지금 안타까워 왜 됐습니까 그걸로 믿어 아니 잠깐만 형님 잠깐만 한마디만 할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가지 소장님하고 형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주꾸미가 고양이를 15마리 훔쳐갔다 160 몇 명이 있는 단독방에서 직접 올렸습니다 그 말은 소장님이나 형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 단독으로 한 말입니까 그거에 대해 답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이야기는 주꾸미한다고 얘기했어요 네 맞 좀 해주세요 경우에는 개를 입양을 보내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집에다가 입양 확인서나 이런 걸 쓰고 가는 그건데 이 분은 주꾸미님은 어느 날부터 이 당을 해준다 확실히 그래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동의하다 보니까 이 당은 이 당은 났는데 사진도 한 장도 없고 몇 번 줄라줄라도 안 주고 아까 뒤에 절도라는 부분은 15일 16일날 그 영상을 마지막 두 마리 가갈 때 밥 썼네 아니요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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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마지막에 저 한 마리 두 마리인가 가갈 때 네 저희들한테 네 말도 없이 우리 없을 때 네 우리 그때 공사한다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서 우리한테 말없이 가라구요 아 허락없이 가져갔어요 네 허락없이 가져갔어요 아 그리고 그 당시 앞에 보니까 법 카페 앞에서 차가 발견되어 있대요 보니까 우리가 나가는 시간을 보고 들어오는 그거는 소장님의 개인생각이 제가 말씀 드릴게요 아니 애기들 뭐 이량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고양이 그거 할 때 케어할 때 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 어 애들이 위탁되려도 있고 임모로 맡겨내도 있고 이런 애들은 이 상황에서는 위탁을 해 사람이든지 그 모를 맡길 사람은 내리고 가야되니 맞습니다 맞지예 그렇지예 그거를 그거를 뭐 위탁을 맡겨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제가 임모나 위탁자 그러니까 연락을 했고 그분들도 먼저 연락이 오는 분도 가나요 지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애들을 빼야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애들 내가 입고를 맡겼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가 애들 못 낳아놓겠다 나와 데리고 가야된다 빼주세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그냥 그 말 그 의미의 이야기 해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소장님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갈 때 소장님이 차까지 무거우니까 내가 실어줄게요 해서 걔들 다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일단 헤파서 나갔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그 블루 걔 지금 뭐 말없이 데리고 나갔다 블루 걔 같은 경우는 상대 어떤지 아십니까 걔 피임 받고 있는 애예요 저기 내가 를 구조해 가지고 쌀 내가 명예종이 있잖아 본인은 연결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싸게 이 자리를 갖다 수준에 앞에서 일로 왔고 쭈꾸미가 이동을 해서 병원가서 핀가 핀을 지금 받고 핀을 빼야되 지금 다 그렇기 때문에 빼야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런 애를 소장님은 그거를 쭈꾸미한테 그냥 쭈꾸마 뭐 이게 이거 야 우리가 이래를 부내려고 했는데 애를 하면 어째나 이게 어쩌된 거고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할 애가 어? 얘를 부덕기 받니 대고가 임무비를 얼마나 받았노 이런건 아니시잖아요 걔 상처만 상gov 상호도 모르시잖아요 그냥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먼저 할게요 임무빈 받았 소리 안 했고 네 받는 소리 안 했고 저쪽에서 너를 도덕년 취급하니까 먼저 했고 그래서 내 동생이 나는 전화 끊었는데 내가 소리가 다 들렸어요. 내 마음이 잘 안 돼. 그런데 동생이 도덕년 취급하니까 바로 나갔고 했고.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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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걔가 핀 박으네요. 핀을 박아둬. 왜 가까웠습니까? 맥주 놓은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왜 여기 다 데리고 옵니까? 자, 반이 어머니. 고양이를 열심히 들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기. 들어가 보세요. 있잖아 아까 형님이 봐봐요. 반이 어머니. 형님이 말하는 아까 두 마리 있죠? 그 두 마리죠. 아니, 아니, 잠시만요. 얘기 들어보라니까. 장난을 보세요. 아니, 아니, 얘기하세요. 아니, 두 마리이고 다섯 마리이고 백 마리이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똑같은 상황이냐면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어떤 아이가 보호소에는 여러 마리가 있잖아요. 데리고 갈 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도착한 곳에 사진 찍고 해서 보내주고 조장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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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겼습니다 하고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 전에 말이었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거는 일반적인 비영리 민간단체나 단체를 아는 분이고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로 안 지가 몇 년이고요. 네, 그러면 안 부르거든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이걸 했다니까요. 오늘. 네. 네. 개체수 말하시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개체수 말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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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개체수 말하시라고 하세요. 형님.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잠시만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고향에 대해서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목표 대표님하고 좀 틀립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일단은 지금 현 소장님이 경수동 소장님이세요. 여기에 민들레예요.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방. 고양이 묘사방의 부께미님이. 제가 듣기에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제가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저도 뭐가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아무리 맡겼고. 또 부께미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애들은. 저희들이나. 두께미님이. 다 들여다 놨다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 일단은. 민들레. 민들레. 내에. 묘사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데리고 가서. 어디를. 이방을 보냈던. 인보를 맡겼던. 어떻게 했던.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민들레. 민들레 안에. 뇌에. 묘사방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주꾸미님이. 주꾸미님이. 어디다가. 이방을 했든. 인보를 했든. 했으면. 사진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는. 그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여러분. 제가 그냥.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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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먼저 몰고. 사진 내놓으라면. 아니 아니. 내놓겠어요. 아니. 고양이를. 내가 먼저 이야기할. 고양이를. 어떻게 돼서. 내가 그랬냐면. 안충지. 미용 봉사 들어오는 날 있지. 그날 아침에. 미용 봉사 들어오는 날. 그 내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빨리 올라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라왔는데. 그니까. 틀을 깎으려고. 틀이 날리니까. 내놓으라던. 그랬는데. 분명히. 죽음이요. 개 틀 이렇게 날리니까. 봉지 좀 가서. 틀 이렇게 쩍어서. 내한테 그랬지. 그 말도 안하고. 틀 깎는데. 땅이 막 죽으려고. 했지. 만충지 교수님이. 그. 푸어 한 마리 하고. 고양이 한 마리. 이런 걸 생각한대. 나는 틀을 줍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고양이니. 그 고양이가. 내가 말해가지고. 해온 데 약사 안에 있습니다. 그 언니 애 같다. 그래서 내가. 아 그래예. 그러면 그 언니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언니한테. 언니. 이래 이래 좋으신 분이 있는데. 그 입양을 해갈대. 아이고. 좋은 데 가서 보내라. 니가 다 알아서 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영구여. 이래 이래 있는데. 보내라 합니다. 이래서. 영구 그러면. 아들. 주인의 누나들. 다 찾아주고. 또 뭐고. 이랬고. 그래서 누나들 보내고. 제가 다 알아서. 아까. 내부 다 알아서 해냈습니다. 그런 생각 밖에 없고요. 조용히 좀 해. 제가 보기에는요. 맞아. 조용히 좀 해. 주꾸미님까지. 그 말씀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한다고. 이해를 한다고. 제가.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얘기 좀 합시다. 얘기죠. 진짜. 얘기 좀 하자고. 왜냐면. 사설보호소. 저도 사설보호소를 운영을 해요. 근데. 누가 맡겼던지 간에. 누가 데려다 왔던지 간에. 그렇죠. 본인이 데려가더라도. 이. 보호소 소장한테는.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확인을 시켜줘야. 예. 대표님. 아니.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요. 확인을 시켜줘야. 아니. 확인을 시켜줘야. 나 220마리 돌봐. 우리. 누가 여기서 데려다 놨어. 근데 본인이 와서 데리고 가도. 소장님. 얘 퇴사합니다. 얘 데리고 갑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유입을 했다고 해도. 나한테 얘기 없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나는 그 아이들을 찾을 수 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죠. 아니. 내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그게. 고소 운영 시스템. 시스템상. 소장한테는. 모든 것이 다.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질문 하나 할게요. 왜. 그러면은. 두 번은 다. 다 데려가셨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두 말로. 왜 말씀을 안 하고. 그럴까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대부님.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이고. 애들 빼나가면. 얘는 어떻게 사진을 해달라. 뭐를 어떻게 확인을 해달라. 그런 애들 데리고 갈 때 말씀하시는지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 여기에서. 애들 처음에. 나는 그틀까지. 소장님은. 그게 없었어요. 그 말씀 없었고. 언제 그. 아이 참네. 표현이 좀 있어 보이소. 이야기를 했어. 네.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애들 사진을 달라. 일양대학서를 달라. 그. 인모나 위탁받기나. 그. 그거를. 확인시켜달라. 했던게. 어느 시점이냐 하면요. 두 마리를. 저기. 빼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애들 빼고 나서. 그. 다. 그날 저녁에. 새벽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대부님.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무슨. 반영관님. 잠깐만. 그 얘기가. 언제 나왔던가요. 언제 나왔던가요. 언제 나왔던가요. 아니 언제 나온게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 대표님. 대표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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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말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대표님이 말 놓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일단 중견치로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맞아요. 제가 궁금한건. 두 번에 갈 때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가서. 사진을 찍든 안 찍든 중요한게 아니라. 일단 애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얘 얘 얘 갖고 이제 갈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내일 두 마리가 갑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두 마리를 말씀을 안하고 가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거죠. 사실 저는. 사진을 찍고. 어디서 갔다. 이런거까지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갈 때에서. 최소한 이제. 얘가 얘가 갑니다. 라는 정도는. 그때 계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계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지금 잠깐만요. 죄송해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제가 다시 짚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가 난거는. 이분들이 도둑으로 몰아서 기분도 나빴지만. 그 내용이 부계에 올라가 있는게 더 화가 난거잖아요. 다른건 아니죠. 이분들이. 이 단체나 뭐 이런 활동. 이런게 지금. 그 원칙을 지금 따지자. 그런게. 그것도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맞는 말인 같은데. 이분들이 포인트로 화가 난거는. 그 도둑으로 몬거 내용을. 두개가 다시 여기다. 인스타에 올렸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사실. 이해를 원하시는 입장이고. 저희가 사실 도둑으로 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칸 전문에 어떤 사실을 보고. 얘기를 많이 하는거 보니까. 대부분은 또. 그 설명을. 이분들이. 원칙을 따지자. 이분들이 화가 난 포인트는. 왜 우리가 도둑력이나 올린 내용이. 여기 두개에 올라가 있는. 이게 지금 포인트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한테 짜증을 낸 일이 아니잖아요. 네. 대표님. 그걸 아까 설명을. 아니. 제가 얘기하는건 그거에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동안.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숙 소장님이 계셨으니까. 기소장님이 뒤에서. 계셨으니까. 그런거를. 몰랐던거에요. 근데. 이제는. 당신이 보수소장을 하다보니. 이제는 그거를. 하나가야 된다는걸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그거에요. 제가 얘기하는게. 그게 언제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다. 소장님이 인지하는. 그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게 맞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럼. 내가 얘기하는게. 이거는. 틀리말을 아니에. 사실은. 이분들이 원래대로 영업 이렇게. 또 나가시려면. 실은 원래 원칙이라는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모든 아이디 나가는걸 확인하고. 나는거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소장민도 격하셨겠죠 그래서. 도 등에다 모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면 원인 제가 보인이라고 이런 문제야 이런 아 그 때 안내는 애들만 배가가 하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좀 돈되는 한 해가 뭐에 말서 심한 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언니가 얘기 저기 목포에 뜨니 얘기한 그 포인트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락날락 설계가 있는 계실 때 계셨던 분들이 이렇게 고양이 도둑도 물리지만 바로 도둑으로도 몰렸고 부계정에 의해서 신분증, 도장, 통장까지 가져간 걸로 올라갔죠. 여기에 정리의 김혜라 공학방 대표가 초성으로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이 내부에서 해준 CCTV가 올라갔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선 여기서 제공했고 부계정한테 통장 통장까지 요청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보세요. 통장하고 임대계약서 통장이 들어있는 부분이 나왔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와서 소장비만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처음 전에 배기물 처리하는 날 잠깐만요. 형님 말씀드릴게요. 배기물 처리하는 날 배기물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누리 언니가 발견을 한 거야. 이러고 보니까 전세계약서고 통장이 6개니까 7개 되더라. 배기물 처리하니까 배기물 처리하니까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조금 말고 이따가 저 초반기의 옷을 챙겨 드려가면서 야한테 줍고 야는 그를 뽀지도 안하고 저런 거에 넣었어. 저런 거에 넣었고 상치르고 와가지고 한 2, 3일 있다가 두 분이서 나는 그때 안 몰랐을 테니까 두 분이서 정사해서 이제 나 진짜 계약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쩌면 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그때 누리 언니가 나한테 전세계약서하고 행정을 줬는데 잠깐만요. 지금 걸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거 누리 언니가 배기물 처리할 때 상치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그때 줬어요. 드렸어요. 받았어요. 예. 드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받았는데 드리고 나서 올라온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받았는데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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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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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소장 그럼 형님이 지금 의심을 이 부계정한테 이거를 아 형님은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남은 여 부계정 계약서가 없었다고요? 그 내용은 잠깐만요.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내용들을 아시면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직접 찾을 보면 계약서는 직접 읽은 장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대웅들은 10월 6일 날 올라왔어요. 10월 6일이요? 6일 전에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께서 언니 누나고 동학방 사람들이 통장하고 미품하고 가져갔다고 통화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 언니 아니야 인내 계약서 어 동생한테 비기물거 처리할 때 언니가 주꾸미한테 통장하고 전세 계약서 언니 분명히 확인했지? 확인 안 하고 어 확인했어. 전세 계약서는 확인했지? 통장은 확인 안 하고? 통장으로 통장하고 통장하고 정세 확인해서 좀 더 확인하고 됐어. 그렇지? 네. 아 됐다 언니야. 먼저 송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송아. 내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이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주꾸미 통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통장했다고 그때 이런 내용을 말할 때 누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은 속이 이 표정밖에 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들으셨죠? 돌아오는 게 다. 스피커폰으로 들으셨죠?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데 김수동 씨 전세계약서가 어떻게 명의됩니다? 전세계약서가 어떻게 명의됩니다? 대표님 한 번 여쭤봅시다. 명의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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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김수동 씨로 했습니다. 여기 정말 뭐를요? 명의되라고 이거 전세계약서 김수동 씨로 바꿨잖아요. 누가요? 바꿨잖아요. 안 바꿨는데요. 안 바꿨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 확인하는 저기 막무러 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 아까 거지가 말고 전세계약서가 명의되면 전세계약서가 바뀌신 거예요? 예쪽으로 하시고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저기 전세계약서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아, 이거 네. 여, 이거 난 젊은거고 사법공업진 가. 네. 보육원은 인내단체 네. 이건 차를숙씨님이 지금 대표이신거죠? 네, 네. 그때 그때 써준건데요. 이 계약서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이건 당연하지. 미미같이 대표니까 상관이 없더라구요. 민들레 계약서가 없어요. 민들레 계약서가 없어요. 발견하신 분이 봤을 때 확인하고 드렸다잖아요. 민들레 있는 계약서 없어요. 고유번호주 사업자가 고유번호주 주중하고 여기 지금 민들레 계약서가 없어요. 나는 그 번호도 안하고 바로 그대로 줬다고 안했습니까? 이거하고 본인 통장 하나 내가 안주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안주대요. 그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열어놨으면 내 손상은 안되댔어요. 누구를 내장적으로 하는 약입니까? 누미언니가 화면을 했답니다. 차근차근 내려오세요. 그럼 이거 말고 또 있는지? 내가 전화할게요. 월세계약서는 뭐예요? 월세계약서인데? 네, 월세계약서에요. 월세계약서에요. 제가 물어봤을 때. 아까 전세계약서를 하면? 아니, 월세예요. 보성은다고 말고요. 여기 그러면 검단이 여기에 월세계약서가 있네요. 그럼 지금 형님은 어디가? 이거는 외국리도 40마리 있는데. 그 말씀하시죠? 보이번호주 주소하고. 여기 임대계약서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세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형님들은 이분들한테 지금 이 통장이나 이런 걸 대해서 다른데다 얘기한 적이 없다. 지금 말씀이죠? 네. 네. 이분이 진짜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2개 정도는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6개인가 된다더라구요. 그러면 손현 선생님도 여기 지금 이 계곡으로 같이 올리신거에요? 아이고. 전세계약서는 민들레 계약서를 줬다 이겁니까? 아이고. 잠깐만. 내가 잠깐만. 직접 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세계약서가 있는데 민들레 계약서를 안 했어요? 무슨 민들레 계약서야? 전세계약서야? 전세계약서야? 원래 전세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야? 제가 정서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민들레 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야? 민들레 계약서야? 그냥 민들레 계약서 아이고 하나야? 나는 이분한테 통장이라고 보는 거 같은데 뭐 통장 6개여 통장 6개여? 거기서 주꾸미님 들어가는 거잖아요? 으 오늘 해ап 고생이 대형 블록 날 어 필요로 해통장 2개까지 몰아 가지고 3품 공부가 경에 예 아 예 뭐 더 넣어봐 좀가 해 검찰 수위 주꾸미님이 바로 가면 생각하고 알아요 어, 언니야. 근데 이런 거를... 아니지, 통장 그대로 줍지. 언니야, 언니야, 있잖아. 언니야, 언니가 준 그대로. 언니야, 내가 저 바다가 트럭새에 바로 옆어. 그 탐치고 나서 와갖지. 그 탐치고 나서는 제가 저를 빨리 가지고 이제 그 탐치고 나서는 여기 보면 찾을 수도 있고,